뭐해? 아 깜짝이야 뭐야 뭐해? 왜 이렇게 놀래? 가라 뭔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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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것도 아니야 아 뭔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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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 탈출 계획 세우고 있었어 방 탈출 어 누구 가둘 건데 서라랑 텔라랑 둘이 온다 그래서 둘이 가둘라 그랬지 둘이 아 내가 도와줄게 내가 누누이 말했지 너는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다 아 왜 나도 잘 도와줄 수 있어 아 진짜 오리온 방해만 하지 마라 재밌겠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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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키야 어 백설아 왔어? 어 어 근데 혼자 와? 텔라는? 아 단톡 못 봤어? 텔라 집에 가야 된대 아 진짜? 왜 왜? 어 몰라 그냥 엄마가 오라 그랬대 아 그렇구나 이러면 계획이 돼 실패로 돌아가는데 어 잘한 누나 왔어? 어 리온이도 있었네 어 잘한 누나 내가 신기한 거 보여줄게 뭔데 일로 와봐 응? 뭔데? 뭐야? 무슨 꿍꿍이야? 짜잔 마카롱 액괴 우와 열어봐 이게 액괴야? 우와 우와 신기하다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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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대박 어 어 잠시만 지금이야 작전 결시 응 응 우와 진짜 신기하다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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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하하하하 너희들은 이제 갇혔다 하하하하하 뭐야 또 재밌겠지 방탈출 하하 진짜 너 이거 장난치려고 나 부른거냐? 그렇지 하하하하하 아 방탈출 재밌겠다 누나 그치? 하하 진짜 못말려 오비키 이번에도 저 창문은 잠겨있고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찾아서 탈출하면 성공! 하하 이거 방구탄 또 있어? 하하 또 있네 방구탄은 당연하지 하하하 제한시간 30분 드립니다 그럼 대 성공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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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갇혔네 놀랍지도 않다 이제 에헤 그러게 누나 누나 누나는 버거킹이 좋아 아니면 맥도날드가 좋아? 누나는 음 하나 둘 셋 그렇다면 같이 말하자 하나 둘 셋 맥도날드 버거킹 아니 나 버거킹 방금 맥도날드라고 아니 아니 나 맥도날드 싫어해 난 맥도날드도 좋긴 한데 어 나 맥도날드 좋아해 뭐야 하하하 하하하 하지만 버거킹이 더 좋다 뭐 이런 말이지 하하 하하 그래 힌트가 어딨을까 어 누나 누나 이거 재밌다 헥 리온아 근데 우리 힌트 찾아야 돼 그래야 나가지 어 누나 이거 힌트 같아 응 이 구멍의 개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 6에 36 그러면 여기 36개국 옆에는 하트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덟 beyond 당신ри 하나 하나 시간이ろう 20 그래서 정답은 3627 어 그럴까 이렇게 쉬울리 없지 이렇게 설아 누나랑 좀 더 있으면 좋지요 어 열렸어 뭐? 아 뭐야 어 근데 이 안에 열쇠가 아니라 다른 게 있네 다른 거? 별이라고 써 있네 별? 아 헤헤 다행이다 벌써 끝난 줄 알았네 별이라 누나 응? 나 검은티 따면 진짜 생각해보는 거 맞지? 아 리오나 사실은 누나가 너는 그냥 친구 동생이지 남자로 보이지는 별 스프링이다 별 스프링이다 이거 계속 찾은데 어? 어? 열쇠다 어 진짜네 별이라는 게 이 별 모양 스프링이었나 보네 그런가 보네 누나 누나 누네 남자로 안 보여도 괜찮아 아 어른될 때까지 누나 좋아할 거니까 어른되면 남자로 보이겠지 아 아 리오나 아 어 어떻게 이렇게 빨리 나왔냐 여유롭게 대성공 어 대박이다 엄청 쉽던데 팝빛이랑 별 스프링 우와 잘한다 아 오비키 진짜 또 당했다 끼끼끼끼끼 오비키 그래도 시간내에 성공했네 방 탈출하기 대 대 성공 성공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